근사한 풍경, 소박한 인생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로 떠납니다. 이번 여정은 이베리아 반도의 마을 여행입니다. 바위를 운명처럼 품고 있는 마을 뛰어난 적응력으로 스스로 별이 된 마을도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 작지만 개성 넘치는 마을로 떠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경이 생긴 건 13세기의 일이지만 여전히 이웃사입니다. 첫 번째 마을은 스페인의 타라문디입니다. 피코스데 에우로파가 품고 있는 타라문디는 계곡 사이에 위치한 산중 마을입니다. 스페인의 타라문디는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곳입니다. 피코스 에우로파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이 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고민을 많이 해왔던 곳인 것 같아요. 거기 보이면 물레방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갈까를 고민했었던 곳인 것 같아요. 물을 하나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건 늘 언제 봐도 경이로운 장면이죠. 이 마을을 움직이게 만드는 물이 타라문디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채우고 있을까요? 이 마을을 구청하는 것입니다. well, 차라리, 아이고. 그리고 Marshall, 키도와 구석들은 다라무디의 모든 비롯을 Here is the case of the Taishoshi 타라무디 여기가 다 практи기고 우리는 누구에게 아주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스터디에서 낳고 자란 루이스 씨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마을 구경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났지만 루이스 씨는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루이스 씨도 대장장이인데요. 타라몬디는 예전부터 칼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는 물레방아가 있는데요. 저마다 용도가 다릅니다. φāT attention에 도시가 documentary의 추리 board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소통한 음비 선ентов 문 연 Stefano가겠습니다. では, 그 spiral, 이 사료저가 더 나아가ku는 거예요. 진짜 날카로워요. 진짜 날카로워요. 이건 장작을 빼는 게 아니라 종이 자르는 데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농기구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물의 흐름으로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원리는 단순한데 편리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곳일까요? 물레방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소입니다. 공장 제품 못지않게 가루가 고운데요. 물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물의 흐름이다. 이 마을에만 있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스페인 여행은 좀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치입니다. 로봇의 발처럼 생긴 나무 망치인데요. 빨래를 하는 걸까요? 스페인어로 바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옷감을 세게 두들겨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장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17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17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보존만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작동하는 바탄은 스페인 내에서도 유일합니다. 물의 힘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다리가 한 번, 망치가 한 번, 이 빨래들을 칠 때마다 이 건물 전체가 나온 흔들리거든요. 척박한 골짜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물의 힘을 빌리고자 한 옛사람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비싯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할만하네요. 비싯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할만하네요. 이 불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비싯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할만하네요. 이 막대기는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한 스위치입니다. 망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데요. 뜨겁게 달군새를 가만히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물이 흐르는 한 영원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말이죠. 7살부터 일을 배웠다는 루이스 씨. 그에게 대장가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마법의 공간입니다. 타라몬디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하는 루이스 씨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